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, 특히 키티 덕분에 울어요. 너무 예쁘다.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이거 12,000원인데 이거는 집에다 둬야 되는구나. 들고 다닐 게 필요했는데, 너무 예쁘다 이것도. 빚은 8,500원이에요. 선물하기도 부담되지 않은 가격들이라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목욕 바스도 있고, 얘네는 헤어밴드죠. 안데랑. 네임택 진짜 필요했는데. 필요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? 이것도 있고, 뒤에는 스티커도 있고, 너무 예쁘다. 이렇게 필요하신 게 뭐가 있나면 보세요. 이것도, 편집지도 있어요. 아, 얘 너무 예쁘다. 이런 거는 4,500원 정도? 아, 귀엽다. 이것도 6,800원? 보석함인가요? 아, 아줌마는 이런 거 잘 몰라서. 아, 도장인가? 아, 도장이다. 너무 예쁘다. 팬들도 있고. 가격대가 나쁘지 않은데요? 저거는 6,800원이고. 큰 거, 도장 이런 거는 얼마야. 12,000원.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비싸요. 저 막 2만원, 3만원 막. 가격들이 좀 사악할 줄 알았는데, 이 정도면 뭐. 얘도 20주년 키티로 일본 한정판으로 나왔나봐요. 인형들도 많아요. 이렇게 큰 인형들만 있나? 보니까. 짜잔. 요즘 가방에 엄청 많이 다 쓰잖아요. 이것도 있어요. 저 하나 사려고요. 여기 열쇠고리도 있고, 키티도 있고. 짜잔. 제가 고른 건 무엇일까요? 진짜 키티만 큰 거 밖에 없어서. 이런 인형들, 얼만지 볼까요? 얘네는 만원. 큰 건 얼마일까요? 큰 거는 12,000원. 가격도 한번 잘 보세요. 여기 손님분들이 많아서, 저는 인형 하나 구매해서 나가겠습니다. 이거 저번에 왔을 때 샀던 거. 여기 꼭 오시면 들려 보세요. 오세요. 괜찮아요.